안녕하세요 선인의 유우준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꼭 뭔가가 있어요. 오늘 또 뭘 만들어 오셨나요? 한식이나 일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요리에 국경이 없다보니까 등식이나 양식에서도 종종 쓰이는 맛술입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앞에 보이는 홍미림이라고 하고요. 홍미림에 특징이 있을까요? 전통주에서 많이 쓰는 천연 누룩을 사용했고요. 발효 후에 3주간 4도씨 이하에서 초저음 숙성을 해서 3주 동안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깔끔하고 풍부한 풍미가 특징이에요. 쌀을 당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설탕과는 다른 좀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쌀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랑 유기산 등이 풍부해서 감칠맛이 아주 최고예요. 제가 술을 못 사는데 이걸로 술을 배웠어요. 아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기초 재료로 사용이 가능해야돼. 시중에 보면 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데 또 알코올이 없는 것들 너무 많다. 정리를 해주세요. 맛술은 크게 보시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홈미닛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과 주구장찬. 롯 sled은 때문에 이걸로 됐어요. 홈미닛으로 몬 truly 선수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뼈리 뒤따리 설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해보세요 ?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했어요. 아 준비를 했을까? 재료! 콩미린을 이용해서 진짜 차슈를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차슈! 차슈를 이용해서 덧밭을 한 번 만들어볼게요 바로! 가슈! 파슬리 색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색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이 부들부들한 역할을 믿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담마. 이거 성장 안 들어왔나요? 성장 1도 안 들어왔습니다. 달달한다. 중요한 거 있죠? 당실맛. 땡기는 거잖아요. 저 지금 엄청 당겨요. 이건 놓으세요? 근데 이 소재의 응축도 미림을 쓰면 제가 봤을 때 이 자연스럽게 재료를 뭔가 하나로 어울려지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우리가 마술 마술 하잖아요. 마술 아니에요. 마술 아닙니다. 이건 마술이에요. 마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격이 궁금하신데요. 판매가가 3,500원입니다. 그렇게 싸요. 여러분 빨리 데려가시죠. 정말 확실한 제품 홍미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다 듣는 게 있어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상품을 또 하나 갖고 오실 거잖아요. 국내에서 아직 이런 걸 출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최초. 그때 한 번 또 저희 다시 뵙는 걸로 하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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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